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웠지 호남자돈 시작 호남자돈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강성보고 북통후남원이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결이여 준양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임 한 분이 계시되 영광온 16세여 임보기 청구허고 거지열량헌이 진색한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호여 도련원님이 소풍하실 것이소 황자 불러 물으신다 예 황자야 예? 또 뭘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느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지는 찾아서 못 오시려고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지는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싸인개 글귀로다 내 일을 대니 들어 보아라 기산중숲 별본곤 소부허윤돌곤 채석강명월야흡 이적선도 돌곤 척병강추의 월흡 소동파동도 돌아있고 신상리의 호류촌 도연명도 돌고 상산업화돈 사우선생도 돌았으니 내 또한 고이없사라 동호흑은 돌이변시춘 아하니 놀고 무허터리 참말 말고 일러라 토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대강만하리리다 동문박 나가오면 선언사가 좋사옵고 서문박을 나가오면 관악무에를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듯하옵고 북문박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태도감이 좋사옵고 남문박을 나가오면 광할로 오자교 영주각이 삼남에 제일 늘어소이다 예 니 말을 들어보니 광할로가 좋을 듯하 그곳으로 구경가자 낙이 한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가진 한장을 짓는다 홍영자고 공사로 편 꼭 안금천 황금없는 청홍사고 온굴 상물려덤뻑 따라 앞뒤 걸쳐질 끝내어 충청달에 그녁뚱뚝자고 비토듬이 좋다 무단과 걸쳐 덮어 체질을 톡쳐 돌려세워 말 대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적은 고운 얼굴 분쇄수적이 허구 감태같은 체질 머리동백기름 광을 내어 합사댕기들이었네 쌍문초 진동어 청중추마구도 복받쳐 분홍띠 둘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끓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퉁자딧고 선뜻올라 통인 방자가 볼세워 남문방다가 실제 기병함 난 한트리 광풍조차 하하, 헐, 헐 날려도 하 점점 붉은 꽃도 향풍 뚝 떨어져 쌍옥 깨변대발굽 허름거름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도화색 위절 도적 도마가 이어서 더 가오며 항우장수 옷 주마가 이 걸음을 당할 수녀 섭불렁 섭자가 걸어가 한루당 두어요 하마석에 선 뜬 날이여 황할로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조금 낮추자 아따 그냥 먹이 그냥 뻑뻑으니 아주 그냥 안 좋네 그랬어? 그래서 안 맞아 그려? 지금이 나죠?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우린 잘못하니, 저는 잘못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 너무 높고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실력이고 아따 이제 원리가 높으시던데 이쁜 양반들이 또 말을 또 이쁘게 하니라고 아따, 멋있어 정일점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정일점 오늘 너무 이뻐 쌤이 치아를 치아를 기초공사를 하고 계셔 네, 이빨이 빠졌어요 그 개장 잡수시다가 그러시구나 쌤, 쌤 맞죠? 개장 잡수시다가 그러시잖아 아니요 뭣 때문에 뭐였지? 안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개장 잡수다 그런 거는 우리 다녀님이 그랬구나 다녀님도 그러고 이빨이잖아 적성 시작! 적성 아침 나를 늦어난게 대학 이누 nessa 반전 도망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음... 통... 불렀나님 요한기고 하제난 임공 대륙을 일러 잊고 자가 다룬 범 조연 난 광활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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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겨누 성원 내가 태 려 이 와 징여가 손녀 성원 그 누가 들구나 그래갖고 듀엣과를 안 배운거에요? 야따 연습을 많이 해갖고 늘 오셨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거야? 넌 너무 놀랬는데 어디 한번만 더 해보시오 내가 빠지고 한번 봐요 안돼요 안돼요 뭔 그런 말이 있어 겁나게 잘해갖고 나 가족께 안하고 우리 회원님들만 본다는데 단체로 안돼 안돼 이런 양반들을 모았나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무 소리도 못 내 입만 조금 이렇게 어버렸다 벌렸다는데 어머나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겸손을 너무 겸손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절대 겸손이 아닌데 절대 겸손이 아닌데 겸손이여 겸손이여 그렇지 않아 내가 들어오면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어찌 저럴까 갑자기 목이 이렇게 아픈 너무 아파 이제 내장단 남은 놈 해서 마무리 해갖고 그 놈 몇 번 한 다음에 저기 처음부터 그거 적성가 전부터 이렇게 몇 번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뒤에 겸 배우자고 앉았다 일어나면 배워야될깐 울날 시작 울날 이곳 이곳 시장 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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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그렇게 요들쌍 하듯이 팔 이곳 울 이곳 이 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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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쁜 소리 나네. 그치? 이쁜 소리 나네, 이쁜 소리 나네, 이쁜 소리 나네. 그렇게. 이쁜 소리 나네. 삼생 삼생 이쁜 소리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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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stan 2 아 아 아 아 반 3 não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 walk 5 자, 너무 길어. 이렇게 시작! 온난이고 화를 죽어 화리 화리 시작! 화리 낫고 차 시작! 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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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연을 보곤 연을 보곤 만났으면 만났으면 대단한 곡이야. 화림중이가 좀 어렵지라잉.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 번씩 주고받기를 한 번씩 더 해. 그래야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더 트리밍을 더 해. 말하자면 다듬으라 이 말이야. 디테일을 더 갈고 닦아. 숨은 그림도 찾고 그동안 안 들렸던 것들을 또다시 찾아서 하란 말이야 숨은 그림을 찾아. 소리 잘하려고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내가 몰라? 내가 몰라. 원래 막 목이 잘 안 나온다고 막 물을 많이 먹지 목이 더 구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되고요. 소리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소리가 나. 내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언젠데 극장에서 이걸 하게 된 거야. 극장에서. 극장에서 먼 끝에 막 공연이 들어왔는데 먼 끝에 저기 우리 그 김재국악원의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갖고 우리가 그 막 서울에서 온 그런 명인들 저기 그 틈간에 우리를 시키는 거야. 애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김재국악원에 명예를 걸고 한다고 하고 애기들이 이제 하려고 한 게 여름인데 목이 막 새니까 내가 찬물을 자꾸 목이 휘었다고 찬물을 자꾸 먹은 거야. 목을 달랜다고. 아 무대에 올라갔더니 목이 더. 잠겨갖고 엄청 안 나왔고 제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 아가. 목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찬물을 너무 먹으면 목이 더 안 나오지 나올 줄 알았냐. 이것도 경험이다. 그래. 근데 마침 내 동생하고 같이 이제 무대에 올라서 망정이지. 아야. 목이 더 잠기더라고.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아야. 목이 마른다고. 자꾸 물을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다 먹었어요. 제게. 나도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 얘기를 목이 더 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말 하길래. 아이고 나도 그랬는디. 열 날 때 목이 더 안 나오는 거야. 더 안 나와. 더 과라 막 그러고 목이 갈라져. 갈라져 버리고 더 안 나오는 거 있죠. 위에서 열을 받아서 그래. 속을 더 오히려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 먹지 말아야 되겠네. 아냐 아냐 아냐. 조금씩 먹어야 돼. 조금씩 적셔야 돼. 근데 정말 이만큼도 안 나와요. 목이 열어지지가 않아. 어. 그럴 때 있어. 진짜. 이게 무슨 망신이냐. 돼지 먹다는 소리 하나도 안 나와. 여름에. 여름에 소리를. 뜬다고 이제 있잖아요. 하라 그러니깐 덥다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을 내 앞으로 있는데. 확 세쳐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안 줘. 그러면 안 나와. 안 나와. 더 많이 켜버려. 안 나와가지고요. 해도 확 세수리만. 맞아 찬물하고는 상급여.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대형 에어컨을 앞으로 그냥. 그럴 때는 따뜻하게. 그래야 되는데. 따뜻하고 약간은 달콤하고 새콤한. 그게 섞인 그런 거를 해갖고 조금만 마셔. 그런 식으로 목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열어나가야 돼. 그 처음에 막 꿀꿀꿀 마시지 말고. 한 모금만. 한두 모금만 이렇게 해서 적셔서. 해보고. 낮게 그것도. 바로 꽤 소리처럼 안 나오니까. 낮게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면 열려. 그러다 한참 하다보면 열리거든. 그럼 물도 조금씩 조금 더 마시고. 찬물은 절대 먹지 마. 그 광고. 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나중에는 자기 이제. 본연의 키로 하면은. 그때 나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다하다못하니까. 껌을 꺼내갖고. 껌을 조금 뜯어갖고. 혓바닥 밑에다가 헛뜨다가. 뼈도 붙여라. 아무거나 붙여가지고. 이빨 사이에 붙이든지 해라. 그러니까 단물. 단물. 단물이 있으니까. 그게 침이 나온다 이거예요. 침이 나오니까. 그냥 껌 기틱이. 다 그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목장분들은 그런 걱정도 안하는데. 목장분이라고 알지. 그러니까. 목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목장분이야. 그게 너무 좋아. 그래. 불어. 아니. 목이 안 나와. 적성. 의. 적성. 아아 아하 짐 있는게 시작 아하 올라가는게 아냐 아하 침 이렇게 시작 아하 침 나름 그중 난 난 게 헤이 누중 난 게 좋아요 띠어 허 허 허 이 꿀 띠어 허 허 예지 띠어 허 허 이 꿀 넥 수 고고 넥 수 넥 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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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고 앙 고고 고고 정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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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 화루동 동 화루동 화루동 풍 풍 풍 풍 풍 끈 화루동 풍 화루동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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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기구 하취난 요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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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살려야 돼 요한 기구 이렇게 하면 그거는 소리가 흘러서 그거는 급이 낮은 사람들 하는 소리야 요한 기구 하취난 요렇게 가야지 요한 기구 하취난 요한 기구 임고 대륙을 일러 있고 해 임고 대륙을 일러 있고 다시 임고 대륙을 일러 있고 해 임고 대륙을 일러 있고 삐 탁 싹 룻 탁 탁 탁 탁 룻 푼, 주요, 난 푼, 주요, 난 다시 푼, 주요, 난 시작 푼, 주요, 난 한 번 더, 거기가 제일 안 맞아요 네 번째 팝까지 끌어서 줄을 마지막에 붙여서 다섯 팝에서 요, 난, 요가 나와야지요 시작 푼, 주요, 난 한 번 더, 시작 푼, 주요, 난 진두건이 기다리는 걸 너무너무 못한다 푼, 주요, 난 푼이 다야 푼, 주, 주가 음가가 있는 게 아니야 요거 시작하기 전에 그냥 푼을 살짝 넣는 거지 시작 푼, 주요, 난 안 맞아서 왜 이렇게 못할까 카운트를 푼, 주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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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활루를 이름으로구나 이름으로구나 이름으로 이름으로구나 광활로도 족구니와 당활로도 족구니와 오고작교가 독주당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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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작 교가 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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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UFO 이랑 아마 오 오 가 될 거 0 그 누가, 그 누가 될거나 워낙 원단 이곳 원단 이곳 . 시작. . 하린 시장 고, 고, 고 하린 시장 화보 자 자 그러면 내가 두 벌씩 나누어서 두 벌씩 나누어서 두 벌씩 나누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화보 세 번째麵 시작돼요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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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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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 부 영은 부 맏낫 쓰이면 맏낫 쓰이면 중원 합창을 한번 쫙 펴서 불러보려야 되겠네, 합창을 화림 중이 제일 어렵다는데 오늘 그 자리를 제일 잘하면 제일 잘하는 거야 화림 중이 어렵죠? 쉽지 않아 여기 어려워 가성을 써야 돼 저는 또 여기하고 또 달라가지고 남자들은 조금 아니, 남자들은 흔만 없어요 남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여덟송 부르다 싶네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성과 과성으로 오라락내리라 하면서 멋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도 또 빠꾸 빠꾸가도 재밌어요. 남성들도 잘해요. 이 노래는 남자들이 많이 불러요. 이게 남자 노래거든. 왜냐하면 지금 도련님이 하는 거예요. 도련님 소리 제가 아는데 하림 같은 건 어렵더라니까? 예 어렵고 말고요. 그럼요 하림이. 거기 아니라도 한국자들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기. 이거 제대로 하기엔 진짜 어려운 노래예요. 귀를 열어놓으면 나중에. 네 그렇죠. 직녀성 어려운 데입니다. 아시네. 네. 직녀성 어려운 데예요. 여기 견우 직녀가 자꾸 견우 직녀가 없을 수 오냐 할 때 견우 직녀가요. 잘 받아야 돼. 고기가 잘 안 돼요. 부작교바 흘명험면 견우 직녀 아름다운 젠이 견우성이어ğa세요 견우성아 그 부근agem금 작기가 쉽지 않은데요 ым 작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직녀성이 시김이 어려운 것은 맞아, 맹진사님이 잘 짚어서 직녀성이 굉장히 어려운 데야. 분명헌이 이런 데 보다 더 어려운 데지. 그리고 하림중에가 제일 어렵고. 분명헌이 이렇게 분을 두번에 나눠서. 떨면서 올라가서. 한 번 나눠서 분을 다시 한 번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견우 직례를 나가려고 한 번에 질려고 나가려니까 그 음이 안 잡혀 버리더라고요. 견우 직례가 안 잡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도 해.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또 나도 한때는 그렇게도 했었어. 근데 다시 나는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가 그렇게 하는 명창이 있고 이렇게 하는 명창이 있고 나도 양쪽 거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다시 나는 또 이제 저기 초기 버전 다시 나는 내 선생님의 분으로 하는 게 나아. 어. 이게 훨씬 나아. 원래 분명히 하나가 없으니까 분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처음에 내가 배웠던 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가 지금 처음 걸로 돌아간 거야. 저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번에 결색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강산제도 고체강산제로 하는 거야. 그냥 따라가. 여기를 안 오면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이건 몇 번 반복해서 해야지 이건 뭐 진도가 문제가 아니겠네. 진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진짜로. 어디 가서 뭐 많이 배웠냐 나갈 것도 아니고. 하나만 똑바로 알면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거 적성가 제대로 한 사람. 근데 이 적성가를 어디 가서 하면 격조 있다 소리 들어. 아주 제대로 한 사람. 아니 이런 조가 맞나 봐. 이런 조가 맞으시나 봐. 시조를 잘 하셨는가 봐 옛날에. 맞는 게 있더라고. 시조를 저기 뭐야. 집안 어르신들이 부르셨나 봐. 처음이라고 이런 거 몰라. 적성가 뭔지 알지 조차도 몰라. 이제 알아. 알아서. 춘향가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적성가는 아주. 모르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적성가를 부르면 이게 춘향가에서 나오나 심창가에서 나오나. 여우만 잘하면. 여우만 잘하면. 여우만 잘하면. 네. 다 잘하는 거야. 음악금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야. 자고들은 사람으로 넘어갈 순иц apparatus. 여우만 잘해보 purple 해 주eron 왜 이런 거 아마 이것이 어디 백이든 지 damai 주요? reliably regarder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